코로나 테스트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. 기념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흐흐흐 코로나 테스트 기념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둘 셋 넷 이렇게 살맞고 인열되돈다 차라리 저 넓은 걸 30초 경과 그리고 하나 한 번 말 아쉬울린 새 나의 유학도 오늘 밤이 도대체 사랑을 뵙고 사랑은 나도 내가 간장에 찍어 이런러 이런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